네, 월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월요일의 남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 월요일 아침마다 아주 또 직접 취재하신 내용도 있고 아니면 업계에서 또 돌아다니는 뒷얘기들도 많이 좀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갑니까? 오늘 준비했던 내용이 현대차 신용카드 관련한 얘기인데 현대차 관련한 얘기가 되게 많네요. 기아차 공장 문 닫은 것도 그렇고 GBC도 그렇고 주총도 그렇고 현대차와 신용카드사의 어떤 갈등 문제는 사실 이번에 처음 불거진 건 아니에요. 이전에 한 2014년 이럴 때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현대차와 가맹점 수수료를 가지고 카드사들이 많이 싸웠는데 이게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자동차 분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뉴스부터 잠깐 전달을 해드리면 신한이랑 삼성, 롯데카드는 이제 가맹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그 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국민 하나 현대, 농협, 시티카드는 수수료협상이 타계가 됐으니까 이건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수료협상이라는 현대차 쪽에 안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겠죠? 안을 받아들인 것도 맞고 어느 정도 중제안을 현대차가 내놨었거든요. 그 전에 카드사들은 0.1%포인트 정도를 높여달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현대차에서는 동결에 가까운 0.01%나 사실상 동결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합의를 잘 못하고 있다가 현대차가 조금 0.09% 정도? 그 정도 올리는 안을 중제안으로 냈을 때 나머지 카드사들은 그런 걸 받아들였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한, 삼성, 롯데같이 큰 카드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원래 카드로 차를 많이 삽니까? 저는 카드로 사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렇죠. 이게 모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카드를 왜 쓰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때 사람들이 그때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장으로 이체하라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큰 돈으로 거래를 할 때는 통장 이체를 많이 합니다. 집을 살 때 카드로 안 하고 집 살 때 카드로 어떻게 삽니까? 개인과 개인 거래인데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가맹점이 아니기 때문인 건데 하긴 분양할 때는 좀 카드로 해 주면 안 돼요. 아니 카드 한도가 이렇게 몇 천씩 나와요? 특별히 해 줍니다. 특별히 해 줘요. 차 살 때는? 그런데 이게 모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설사 카드로 차를 사더라도 신용카드라는 거는 한 달 동안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잖아요. 딱 결제를 하고 나면 한 달 후에 결제일을 자기가 갚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여신을 공유해 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차를 산 다음에 한 달 후에 그거를 일시납으로 다 갚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렇겠죠. 분할상환을 하게 되는데 분할상환도 카드사는 3개월 무이자, 6개월 무이자는 해 주는데 3개월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차다. 한 달에 천만 원씩 갚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없겠죠. 그러면 결국은 할부금융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60개월 할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할상환을 하는 게 일반적인 자동차를 사는 구매 패턴이에요. 그런데 신용카드사가 그럼 거기 왜 껴있어야 되냐. 어차피 할부로 하는 건데. 그러면 신용카드사가 굳이 거기서 뛰는 이유가 그러면 신용카드라는 건 일종의 통행료를 받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할부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카드로 긁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분할상환 60개월 할 건데 그건 사실 카드사의 기능은 아닌데 그렇죠. 통관료를 받는다, 통행료를 받는다 이거죠.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럼 가맹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차를 팔았을 때 가맹점 수수료가 한 2% 된다. 그럼 가맹점 수수료만 한 6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차 한 대를 팔 때. 그럼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되거든요. 이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가맹점 수수료 조정에 따라서 수백억 원의 비용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요. 그럴 거면 우리가 왜 굳이 카드사한테 카드사 좋은 일을 뭐하러 시켜줘야 되냐. 카드사의 수수료만 주는 일을 뭐하러 해야 되냐. 그럴 거면 차라리 가맹점 수수료를 안 내고 사람들이 그냥 현금 거래를 하시면 아니면 통장 이체를 하시면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면 되지. 우리가 왜 굳이 카드사한테 통행료를 줘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지금 생기게 됐던 이유가 그래서 카드사들도 그런 이유를 알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한테 높은 가맹점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해왔어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도 뭐 굳이 카드를 쓴다고 해서 우리 고객들이 카드가 된다고 해서 거래를 하고 카드가 안 된다고 해서 거래를 하지 않는 그런 고객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기 법상으로 우리나라는 신용카드와 현금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로 하면 더 싸게 해줄게요. 더 비싸게 받고 현금하면 싸게 해줄게요. 이게 사실은 불법입니다. 면전법 일반인데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긴 하죠.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현금 하시면 보통 10% 깎아져요. 그렇죠. 깎아져요. 그런데 그거는 탈세 때문에 그런 거라 차별은 금지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 가맹점 계약 자체가 안 돼 있다면 그러면 상관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원래 카드를 안 받는 가게면 그러니까 동네 우리 음식점에도 우리 동네도 그거 있거든. 죄송합니다. 카드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술 먹다가 논쟁을 벌여요. 이거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네. 그러니까 가맹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네. 가맹점 가입에 단말기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카드 안 받을게요. 라고 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카드를 의무순납제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차별금지라고 해서 현금에다가 더 이익을 줄 수가 없어요. 다만 가맹점 계약을 안 해버리면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카드 안 받아도. 그런데 이렇게 현대차는 일종의 협상력이 높은 거죠. 우리 굳이 카드 안 받아도 되니까 가맹점 수술을 그렇게 많이 받을 거면 우리 카드 안 받을게요. 라는 게 가능한 업종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는 이전에 금융당국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3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의 가맹점 그러니까 중견 가맹점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수수료율 보다 5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더 낮더라. 그러니까 큰 가맹점일수록 지금 여력이 더 강한 큰 가맹점이 수수료를 더 적게 내더라. 영세 가맹점한테는 수수료 그렇게 많이 받아가더니 마트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렇게 큰 가맹점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수수료율을 조금 받더라. 라는 비판이 제기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좀 시정하겠다고 밝힌 건데 금융당국에서 이거는 뭔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초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너무 낮게 가져가는 것을 시정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카드사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사실 그쪽이 초대형 가맹점 같은 경우는 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싸게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반대쪽에 또 무서운 금융당국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1대1 구도라서 좀 밀렸었는데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금융당국이 너네 초대형 가맹점하고 수수료율을 너무 낮게 가져가면 우리가 그거 다 가서 조사할 거야라는 압박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런 갈등이 되고 있는 건데 또 이 현대차와의 수수료율 협상이 되게 중요했던 이유가 앞으로 줄이어서 뒤에 이어지는 항공사라든지 아니면 이동통신사라든지 마트들이 이 협상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대차는 그렇게 싸게 해주고 우린 만만하냐라고 얘기하려고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 사실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엄청나게 결제하는 큰 회사들한테 수수료을 싸게 해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 맞긴 맞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거기는 같은 비용 들여도 훨씬 더 들어오는 돈이 많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방에 가니까. 라인 하나 깔아놓고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홍보 효과도 되고 일단 매출 자체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원래 1개 살 때하고 10개 살 때하고 100개 살 때 단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도매라는 거죠. 도매.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대초대형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참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겠네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힘든 영세 가맹점들. 한테는 더 비싸게 받고. 비싸게 받지 말고. 그러면 오히려 여기를 좀 싸게 받고 좀 여력이 있는 큰 회사들이 좀 더 내라. 이런 게 어떤 되게 약간 심정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랬는데 현대차에서도 참 구질구질하고 마음 아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작년에 영업이익률 2% 나왔다. 어디 카드사가요? 아니 현대차가. 현대차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카드사들이 우리보다 이익률이 더 좋은데. 우리가 왜 그런 돈까지 좀 지불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갈등을 벌이면서. 여기에는 예전에 복합할부라는 칼부사들과의 갈등이 또 숨어 있었어요. 칼부사? 이게 어떤 갈등이냐면 현대차는 굳이 다른 할부사들을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네가 있잖아. 자기네가 있잖아. 현대캐피탈? 현대캐피탈. 그러니까 그냥 현대캐피탈로 바로바로 보내고 싶은데. 고객이 만약에 카드를 들고 와서 결제를 할 경우에. 그리고 이거랑 다른 할부사를 연결시켜서 결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카드사들이 그러면 나머지 중소형 할부사들하고 손을 잡았던 거예요. 이전에는 현대차 가면 딜러들이 권해주는 거죠. 현대카드 쓰시고요. 현대캐피탈 쓰시면 이만큼 할인해드릴게요. 이렇게 됐는데 고객이 와서 나 삼성카드 쓸래요? 다른 카드 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그 카드사하고 연계된 다른 할부사가 있었어요. 그렇겠지. 아주 캐피탈이라든지 중소라든지 현대캐피탈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데들이 붙어있겠지. 그러면 할인을 더 많이 해주는데 그 할인이 어떻게 발생한 이익이냐. 현대차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받잖아요. 카드사가. 그럼 그 수수료를 가지고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라 할부사의 금리를 인하해주는 데 썼어요. 그게 리베이트를 준 거네. 그러니까 가맹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고객한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유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방식이 모든 카드사들에게 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맹점 입장에서는 아니 왜 내 돈을 가지고 너네들끼리 나눠 먹냐라는 불만이 제일 작게 내려가면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도 그랬던 거고. 자기들이 낸 가맹점 수수료를 가지고 카드사들이 사람들한테 뿌리는 거죠. 부가서비스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 나만 이걸 왜 다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불만이 생기는 건데. 애초부터 조금만 거두면 될 거 아니냐 이런 거지. 그렇죠. 그러면 카드 쓰는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일이 있다고 카드 포인트도 받아야 되고 캐시백도 받아야 되고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느냐. 그리고 그 돈도 영세 가맹점, 중소형 가맹점들이 왜 낸 그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라는 불만이 제기가 됐던 거예요. 복잡하네. 굉장히 복잡한 주식입니다. 이게 과거로 돌아가면 일단 소득공제 혜택을 주죠. 나라에서 카드를 쓰게 되면. 그 이유가 카드를 많이 쓰게 되면 예전에는 세금을 못 걷었던 잘 안 걷혔던 세원이 노출이 된다. 투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나라도 비용을 내라. 그래가지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가맹점은 옛날에 현금 쓸 때는 이만큼 안 썼는데 지금은 카드를 쓰다 보니까 더 많이 쓰게 되네. 그러니까 내가 가맹점 수수료를 내더라도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맹점 입장에서는 굳이 카드를 쓰므로써 생겨나는 어떤 자기의 이익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가맹점 수수료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고 이게 카드사가 가지고 있는 카드라는 신용체계 시스템. 이게 굉장히 고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을 누가 내느냐. 예전에는 가맹점이 될 때 부담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매출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런 모순들이 점점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순 하나는 아까 현금하고 신용카드의 차별이 금지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새 신용카드로 카드를, 차를 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한 2%씩 캐시백에 막 줘요. 할인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매월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하면. 그러니까 100만 원씩 결제금액을 내면 한 달에 2만 원씩 준다고요? 아니요. 카드 아까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신용카드사에서 60만 원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카드로 사면 유리하잖아요. 그럼 현금을 쓰는 사람은 그런 할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럼 현금 쓰는 사람은 이거 왜 내가, 쟤는 카드사에서 2% 할인해 주니까. 나는 카드 안 썼으니까 자동차에서도 나 60만 원 할인해 주세요. 그럼 카드사는 그럼 불법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차별당하네. 역차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차별을 금지시켜놓은 제도가 오히려 현금 사용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가가 높으니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잡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보험료. 보험료도 카드로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료 안에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가 비용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네. 그럼 현금으로 되면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내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자기가 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학으로 가볼까요? 대학교에서도 카드 안 받는다는 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 개별 단가가 세다는 거예요. 매출이 많고. 그렇지. 몇백만 원씩 되지. 그러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학생의 결제 비용을 현금으로 등록금을 낸 사람이 보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자기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왜냐하면 그 카드 수수료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나누는 거니까. 등록금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 비용을 대학교가 되게 좋아서 카드 사는 사람 수수료는 제가 따로 낼게요.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농첩이 되면서 신용카드라는 결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고비용과 어떤 시대 환경적 변화가 맞물리면서 이런 갈등들이 점점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가 급기야 현대차에서 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는 것까지 이르렀어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들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너 현대차 갑질하냐? 그러면서 현대차 너무 갑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 카드로 못 받게 하냐? 라는 논리에 밀려서 이전까지는 현대차가 많이 양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맹점 해지라는 강수를 둘 수 있었던 것도 어떤 이렇게 좀 신용카드가 변한 양상들을 사람들이 좀 더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하는 게 제로페이 같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냥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결제하기 편하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현금 아니면 카드밖에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제로페이 같은 어떤 굳이 한 달 동안의 신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모바일페이들이 많죠. 그냥 해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뭐 핀테크라든지 제로페이라든지 지급결제 시스템의 발전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어떤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비용이라는. 여기서 고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용카드를 한번 가입할 때 우리가 모집하게 되면은 웬만 원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모집인들한테도 월급을 또 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맹점 망이라는 거는 부가가치 망을 따로 써요. 아 라인을 따로 쓴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은행의 어떤 통장 이체로 하면은 수수료가 이만큼이 나오는데 신용카드의 부가가치 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 뭐 직원들도 월급 줘야 되고. 빌딩 세워야 되고. 그러면은 그냥 통장에서 이체하면 되는 그 결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부가가치 망도 써야 되고 모집 만족도 해야 되고 마케팅 비용 부가 서비스도 줘야 되고 이런 모든 비용이 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안에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신용카드가 아니더라도 다르게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많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아 그럼 이제 소득공제를 조금 줄이고 우리가 좀 굳이 이렇게 고비용 시스템을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소득공제를 줄이면 바로 증세다. 실장인들 난리 나죠. 나오는 거고 카드 감면점 해지하면은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갑질이다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건데 해결하기가 어렵네 이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점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이쪽 여론도 조금 생겨나고 있는 분위기 안에서 약간 좀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여요. 지금 거의 뭐 결제하는 금액의 한 90 몇 프로는 다 카드죠? 그렇죠. 1000원짜리, 2000원짜리까지 카드 긁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다 카드를 긁고 있으니까 이거 바꾸기가 진짜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신용카드 시스템 자체를. 그런데 이게 또 되게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가 신용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결제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뭘로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사들의 주 수입원은 일단 가맹점 수수료잖아요. 그러니까 가맹점에서 결제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신용카드사가 그걸로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드를 사람들한테 쓰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가서비스라든지 캐시백이라든지 이런 걸 주잖아요. 둘이 맞춰보면 얼추 돈, 돈이에요. 거기서는 이익이 안 나요. 수수료를 받아서 마케팅 비용으로 다 쓴다? 그렇죠. 그다음에 대출이겠지 뭐. 결제 수수료를 받아서 결제하게끔 하는 데 다 쓰는 거예요. 똔또이고 그럼 나머지는 뭐냐? 카드론, 현금서비스. 이자율만 20%씩만 받고 하는 거야? 일종의 결제 서비스는 마케팅 수단인 거예요. 사람들 많이 쓰게 일단 만들어 놓는 거구나.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게 뭐야? 결제는 똔또이고 저거 대부업체야? 이런 의문들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신용카드라는 어떤 금융업이 해야 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해야 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라는 압력을 계속적으로 금융당국에서 넣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워낙 보편적인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의 주제를 더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이 매우 없는데 괜찮으시겠죠? 그래도 조금 해야지 그래도. 네 이거 짧게. 중요한 거니까. 혹시 시간 부족 남을까 봐 수소 충전소도 하나 준비했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하고. 대우조선하고 산업은행하고 현대중공원이. 지난주에 도장 찍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날 도장을 찍었는데 와 이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 최근에 본 시위 중에 제일 과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 네. 대우조선 노조에서 상경을 해서 과형식하고 그러더라고요. 과형식도 하고 계란 던지고 그러는데 그 산업은행 가보면 1층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의도 서여의도. 국회 앞에 있다고. 거기에 어린이집이. 거기 대우조선 분들도 굉장히 흥분해서 와서 계란 던지고 음악 틀고 그러는데 바로 진짜 한 몇십 미터 거리에 어린이집이 또 있고 그러니까 저는 취재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나 굉장히 좀 불편하다는 마음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 노조의 반대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동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대우조선에다가 많은 산업은행 자금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썩 감정이 좋지는 않잖아요. 20년 동안 들어갔죠. 네. 그것이 더 이상 대우조선 노조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는 것에 여론이 좀 약해진 상황이고 사실 이번에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본계약이 되는 날 어떤 뉴스가 나올까 중에 제가 제일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는 고용안정, 고용보장이었어요. 그런데 고용보장 건이 왜 본계약 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고용보장을 약속을 해줘야 되는 주체는 현대중공업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전까지 본계약에 사인도 안 한 사람이 고용안정을 미리 약속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살 거야 라고 사인을 하고서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럼 내가 고용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그래서 분명히 대우조선 노조에서는 고용안정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건데 그 말을 미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도 미리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고용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고 현대중공업을 해주는 건데 내가 고용보장을 미리 약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있었고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내가 사갈 거라고 사인도 안 하고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본계약이 되는 시점에 고용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했던 사람들이 부품회사들이었어요. 원래 기업을 동종업계를 M&A를 하는 이유는 그 구매를 다 모아서 대량 구매하면 싸지니까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하고 대우조선 납품업체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불안감이 지역경제사회에서 좀 있었는데 여기서 또 그날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래선을 보니까 한 4분의 3 정도는 겹치더라. 원래 다 같이 여기에도 납품하고 저기가 납품하고 조선기자재 A 업체가 있으면 이쪽도 거래하고 이쪽도 거래하는 게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그거 바꾸고 그럴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현대중공업 안에 그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한국조선지주라는 걸 만들고 그 밑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각각 있어요. 그러니까 인수를 하는 건 맞지만 이거를 각각 경명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치는 건 아니다. 굳이 고용문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고용문 그러면 보장을 약속한 거예요? 아니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자르지 않겠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왜 그렇게 믿을 수가 있냐면 워낙에 한 2, 3년 동안 많이 잘랐거든. 조선사 구조조정을 많이 해놓은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 인수하는 거예요. 구조조정을 안 한 상태에서 현대중공업이 인수도 안 했겠지. 그것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인력구조조정 부분은 조금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우조선을 인수할 수 있는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올해 초에도 말씀드렸는데 LNG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업에 봄이 약간 오고 있는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봄이 오고 나면 뭔가를 인수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전망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우조선을 인수했을 때 굉장히 여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취재원도율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대충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앞으로 수주될 것의 전망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고용인원을 다 고용을 하고도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망하는 수주가 계속된다면 지금 수주만 가지고는 조금 인력이 남는데 앞으로 좀 괜찮아질 거라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고용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 건데 여기서 저는 일종의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력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딜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파는 대우조선을 파는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현대중공업이 가져가서 구조조정을 너무 세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산업은행이 결국 욕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민간에 팔아서 이거 사람 다 자르게 만들었다. 기업정제 다 죽인다 또 이런 얘기 나오겠지. 그리고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도 데려다가 사람 다 자르면 그 부담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겠지. 그런데 지금 보면 약간 현대중공업이 무리하는 듯 보이지만 그러니까 뭔가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뭔가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현대중공업은 그러면 제가 국가 경제를 위해서 좀 부담을 할게요. 명분 좀 세우고 명분은 괜찮은데 전망을 근거로 하면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하나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이 망하기를 제일 기도했던 회사입니다. 인수하려고요? 아니면 경쟁 때문에? 아니요. 그냥 경쟁 때문에. 그때 조선업의 어떤 되게 혹한기가 왔을 때 대우조선을 죽여야 된다는 논리가 물밑에서 어디선가 만들어지고 있었을 때 양사체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 그 내용을 제일 많이 설파했던 데가 현대중공업이에요. 왜냐하면 세계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과열 경쟁이 되는데 전 세계에서 이 시장, 고부가 가치선을 경쟁하는 회사가 세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들끼리 경쟁을 해서 저가 수주를 하고 그 부실을 결국은 다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우조선을 차라리 망하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조선업 발전을 위해서 좋다라는 건데 어쨌든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건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그럴 바에는 죽이지 못할 바에는 품안의 자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다른 회사로 있을 때 둘의 의사결정을 맞추면 글로벌하게 담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번 수주에는 현대중공업이 제일 유리할 것 같아. 그럼 현대중공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빠져. 같은 회사니까. 같은 회사니까. 미포조선이라든지 사무중공업이라든지 그럼 4개 회사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현대중공업은 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면 차라리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차원에서도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엄청 싸져 있잖아. 그것도 좀 있죠. 어느 정도 가치가 떨어져 있고 그런데 사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이 굉장히 매력적이라 산 건 아닌데 혹시나 대우조선을 다른 회사 다른 나라가 가져가서 경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기서 살아남아서 수주를 할 때마다 저가 수주를 밀고 들어온다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담이 되더라도 품안의 자식으로 가져가는 게 낫다. 그럼 대우조선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주인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삼성중공업은 주인으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럼 전 세계에서 현대중공업만한 주인도 찾기가 어려워요. 없지 거의. 네. 그런 상황이라 저는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서 이 정도 접점을 찾아낸 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번 딜이 좀 잘 끝나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봄이 찾아왔을 때 다시 뛸 수 있는 이번에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축자금은 다 회수가 됐습니까? 아니요. 전혀 회수가 안 됐습니다. 전혀. 더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 돈은 우리 돈 아니에요? 이거를 가야 되니까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번 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대우조선을 판 것처럼 보이죠. 넘긴 거니까 회사를. 그런데 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더 넣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왜 더 넣는 거야? 증자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이제. 누군을 위해서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리 좀 합시다. 왜냐하면 또 곽동기 부장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혈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분적으로 맞고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혈세를 거기다 넣는 건 아니고 산업은행은 산업금융체라는 걸 발행해요. 산금체. 그런데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 부실화돼서 예를 들면 정말 문제가 생겼어. 산금체도 발행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땐 진짜 혈세가 들어가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다음에 여기 어떤 부분도 이렇게 있어요. 산업은행의 수익 모델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러니까 그것도 좀 취재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짧게. 정말 짧게. 한 1, 2분 안에 정리해볼게요. 그러니까 주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을 때 회사가 있는데 내가 주식을 이걸 바로 팔면 지금 값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내가 회사를 넘기는데 그 주식을 안 파는 거예요. 대충 회사를 넘기고. 그럼 그 가져간 주인이 내 회사를 더 잘 경영을 해서 기업가치가 많이 올라가면 내 주식을 그때 가서 기업가치가 올라가서 파는 게 나을 수가 있잖아요. 주식은 갖고 있군요? 산업은행이. 네. 주식을 갖고 있는데 대우조선 주식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차라리 내 대우조선 주식을 현대중호업에 주는 거예요. 대신 현대중호업 주식을 받아요. 그리고 두 회사가 합쳐져서 가치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 팔아. 그때 가서 파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산업은행 관련해서 혹은 공적자원 관련해서는 다음에 또 저희가 권순우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